이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임시선별검사소를 다시 운영합니다.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있지만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반 사이에는 소독과 근무자 휴식을 위해서 잠시 휴식합니다. 이곳에서는 만 60세 이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, 신속항원검사 키트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, 또 해외입국자 등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만 증빙자료를 지침하면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.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시민은 원스톱 진료기관을 포함한 호흡기 환자진료센터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